안녕하세요 저는 종로구 지접에 살아가는 신도음 윤보살입니다 사람들이 전문을 보면 제일 많이 궁금한 게 삼재, 아홉수 이런 걸 궁금해요 삼재는 3년 동안 환란이 있는 건데 금전도 나갈 수도 있고 부부간의 이별수도 있고 교통사고라고 그럴까요? 어찌 둘러보면 되는 노릇이 없어요 그런데 복삼재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으로 봤을 때 내가 태어난 연으로 봤을 때 오래하고 사주를 보면 복삼재때가 있어요 그때는 문이 열려요 삼재 환란이 안 겪어요 그런데 3번이나 삼재인데 그 환란이 없삼재가 있을 때는 그때는 괜찮은데 그냥 삼재 환란이 들어왔을 때는 그걸 다 겪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재 환란이 무서웠기 때문에 옛날부터 삼재 환란은 매기를 꼭 했어요 삼재 매기를 꼭 했어요 막기 위해서 그런데 보통 삼재에서 삼재인데 삼재보다 아홉수가 더 무섭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홉수가 무섭기는 하는데 아홉수를 잘 넘기는 사주도 있어요 다 무섭지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홉수에 좋은 일을 많아요 그러니까 아홉수는 거의 다 나쁘긴 하지만 다 나쁘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홉수가 굉장히 나를 치고 4명을 치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사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인간으로 구설도 있고 관제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가장 아홉수가 안 좋다는 것은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아홉수도 좋을 때는 좋은 사람은 좋아요 아홉수에는 결혼도 피하라는 말이 있대요 네 결혼도 피하죠 왜 그러면 사망할 수 있으니까 결혼 주당이라는 게 있거든요 신랑주당 각시주당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는 피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부모님도 돌아가시는 경우도 계세요 만약에 삼재의 아홉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삼재의 아홉수에도 잘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삼재의 아홉수인데요 아홉수가 더 강하면 만약에 나가는 삼재때 아홉수가 걸리잖아요 그런데 아홉수가 더 강한 역할을 하게 되면 삼재가 더 늘리는 경우가 되니까 잘 넘길 수 있어요 삼재는 12년에 한 번씩 돌아온다고 하셨는데 그럼 가족이 다 삼재일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한 사람이 죽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때는 삼재매기도 하고 일도 하고 살리기 위해서 그럼 안 그러면 한 사람이 이렇게 다른 데 가서 살든지 잠깐 3년 동안 같이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이사 이직, 이민 같이 옮기는 거를 이사요? 이사나 이직, 이민 이민 그런 것들을 삼재때 해도 상관은 없나요? 삼재때 이사해도 무방한 사람이 있어요 보면 그런데 거의 다 삼재때는 좋은 운이 없기 때문에 좋은 집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삼재는 환란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좋은 집이 아닌 게 좋은 집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좋은 터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삼재때는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 거죠 삼재기간 좀 집수리는 해도 되나요? 안되죠 수리가 안되죠 좋은 운이 아닌데 그렇죠? 그러다 이제 돈 뽑나죠 그러면 이제 좋은 일이 없겠죠 하지 말으셔야죠 덜 쓰이는 은은 삼재때는 뭐든지 아무것도 손을 놓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삼재때에 좋은 사람이 들어오지 않죠 안 좋은 삼재나 아홉수 잘 지나갈 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삼재를 잘 지나가게 하려면 삼재의 풀이를 해야 되는 거로 그게 무방한 거고요 아홉수는 안 좋으니까 아홉수 쪽을 잘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치성을 하든지 굿을 하든지 저희가 아까 청기누서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홉수에 너는 죽는다까지를 얘기를 못해요 너는 아홉수에 참 안 좋으니까 굿을 하든지 하자 그래서 대수대명을 보내자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아홉수가 그 사람 사주상 아홉수가 안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때는 일을 하셔야 돼요 대신 가게 때문에 내가 서른일곱인데 수가 너무 안 좋아요 안 좋은데 남의 명의로 가는 해운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문이 열렸다고 해서 그럴 때는 일을 하라 그래요 삼재하고 아홉수 안 좋다고 하시잖아요 네 그럼 좋은 수는 없어요? 좋은 수도 있죠 왜 그러면 내가 사주상 몇월달이 좋고 몇월달 근데 365일 거의 다 좋은 거는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 웃음이 얼마큼 있겠어요 그쵸? 한 달에 웃는게 많지 않아요 기쁜 일이 많지 않아요 그쵸? 근데 이제 조상의 공덕을 많이 닦으시는 분들은 조상들이 그걸 받아 먹어요 그러니까 삼재도 잘 넘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나쁜 해운을 내가 나쁜 거를 막는 일을 하는 거지 어떻게 좋은 운이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때까지는 대운이라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있어요 대운은 저한테요? 대운이라는 거는 10년을 보거든요 10년 동안은 내가 좋은 운이 계속 10년 동안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걸 대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운도 어떤 사람은 4년까지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면 연으로도 봐야 되니까 내가 몇 년도 올해인 때는 무술년일이잖아요 무술년일 때 이 사람은 대운이 들어왔는데 무술년일 때 나를 치는 해운이 있어요 그럼 그때는 그때까지만 대운이 있고 그 이외에는 대운이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대운이라는 거는 짧은 사람이 있고 긴 사람도 있어요 근데 10년까지 길기는 힘들어 보니까 삼재와 아홉스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께 한 마디 해주신다면 삼재는 환란이 많기 때문에 삼재매기를 꼭 해줘서 넘어가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아홉스는 나쁜 어떤 내 몸을 치는 수전이 많기 때문에 아홉스도 잘 이렇게 해결을 하고 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셔서 일을 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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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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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